배고파요? 네 지금 한참 많이 먹을 나이잖아요 진짜 이 나이대는 돌아서면 배고프고 있던데 바삭바삭 바삭바삭 바삭한 쿠키가 너무나 좋아요 새콤달콤 새콤달콤 젤리도 너무 좋아요 달콤달콤 너무나 달콤달콤 너무나 달콤한 초코가 좋아요 동글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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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엔 맛있는 컵들이 너무 많아 오늘도 행복한 우리들의 간식시간 냠냠냠냠 냠냠냠 네 지금 한참 많이 먹을 나이잖아요 진짜 이 나이대는 돌아서면 배고프고 있던데 말랑말랑 푸딩도 너무 좋아요 폭신폭신 폭신폭신 그리밀 그 꽃이 도와줘 동글동글 오늘의 주의 동글동글 culinary